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씨앗 바라기, 씨앗을 처음에 바라를 해야 되죠. 그냥 땅에 씨앗을 심어도 됩니다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씨앗을 바라해서 그걸 옮겨 심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씨앗 바라하는 거 그게 바라하는 기계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아침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씨앗을 바라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기가 있잖아요. 입춘, 경치, 청명, 입하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서 조금 있으면 입춘이죠. 조금 있으면 입춘이고 그리고 입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경칩이, 그 다음 절기가 경칩입니다. 경칩이 되면 경칩이라는 것은 땅에서 씨앗이 아니고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또 새삭들이 꿈틀거리는 그런 시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춘의 씨앗을 바라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걸 심으면 어느 정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경칩이 되면 그게 싹이 올라오는 그게 아닌가 저희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농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농사를 직접 제가 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콩 세알 아홉 개 심은 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춘, 절기를 도대체 어떻게 아는데 뉴스 보면 절기 나온다 이러는데 그거 말고 절기를 보려고 하면 만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세력, 탄력이죠. 제가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여기에 보면 만세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에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인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절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입춘, 대한이니 뭐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이걸 보게 되면 이게 흔히 여러분들은 사주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음량오행입니다. 이제 음량오행을 가지고 이 색깔들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거는 오행의 색깔이죠. 원래 목의 색깔은 청색, 화의 색깔은 붉은색, 토의 색깔은 황색, 금의 색깔은 백색, 수의 색깔은 까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표시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게 만세력 기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춘이 언제 오는가 한번 보죠. 2월 달에 오는데 여기에 보면 2월 4일 날 올해 양력으로 2월 4일 날 입춘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칩이 언제 들어오는가 한번 보죠. 경칩은 양력으로 3월 6일 날 경칩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발화를 시작해야만이 경칩 전에 이걸 땅에 심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농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압 발화기, 저도 이렇게 문득 생각을 했는데 시압 발화기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한긋떡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도 억수로 비싸일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 보이고 또 이 기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이거는 배양기, 발화기 이렇게 종자 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게 이거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은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게 뭐 그냥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러밖에 안 해요. 아주 얇은 플라스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지 비싸겠죠. 이거는 아마 100만원 정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무지 비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온도 맞춰주고 이 후에 보니까 이게 수분,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간단한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비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쿠팡이니, 옥션이니, 네이버니 이런 데 찾아보면 이제 이런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하네요.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가. 이게 전기장판 온도 조절하는 그런 기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싼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도대체 너는 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샀습니다.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것도 20개, 5천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줬고 이거는 2천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종이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씨앗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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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여기에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놓고 씨앗을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심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놔두게 되면 여기서 싹이 트면서 바라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거하고 플라스틱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거는 그대로 땅에다가 심으면 된대요. 땅에 이 호빙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대로 심으면 이제 이 종이가 분해가 된답니다. 흙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좋고 이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얇은 이유가 이제 이걸 덜어내는 거죠. 뭐 이런 집게를 해서 탁 덜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잡고 톡톡 치면 이제 이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이런 몇 가지를 구매해보고 다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일반 완두콩 이거는 이제 강랑콩 여기는 또 당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근 씨앗도 제가 샀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바라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구글에서 시앗 바라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모양들이 나오고 그걸 탁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뭐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앗 있잖아요. 시앗.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콩을 바로 이제 이거 심었는데 뭐 한참 있어도 이게 싹이 안 납니다. 한 30일 정도 있으니까 이제 싹이 났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시앗을 이제 물에 불어야 된대요. 이제 시앗이 원래 바짝 말라 있잖아요. 건조해 있는데 그래서 시앗을 이제 물에다가 이제 그 이제 이거는 제가 마시는 물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이제 부르고 이제 하루나 좀 이제 특히 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작은 시앗들 약한 시앗들 이런 거는 이제 몇 시간만 불어도 되는데 그리고 그 시앗을 얼마나 불어야 되는지는 이제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이제 그 시앗마다 이제 부르는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앗을 어느 정도 부르는 게 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저희 경상도다 보니까 좀 바람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다. 이제 물에다가 이제 시앗을 이렇게 넣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콩은 단단하니까 24시간 불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또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부를 때 이제 저는 제 생각이 그겁니다.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물에 넣고 부를 때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이제 그 물에다가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물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미생물을 섞는 거죠. 이제 섞어서 이제 제가 저는 뭐 이거를 이제 잘 섞어 먹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미생물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거든요. 이제 좀 푹 뜯까요. 이렇게 이제 가로로 돼 있습니다. 분말로 이제 동결건조. 이제 어르고 말란 거죠. 동결건조. 어르고 말란 게 이제 동결건조죠. 그렇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제 어르고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요런 데 이제 저는 타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타요. 요렇게 이제 타가지고 잘 마십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런 식으로 이제 물에다가 이제 이 미생물을 탔잖아요. 탄 걸 요거를 이제 요런 이제 플라스틱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 물을 거기다 부어요.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이 이제 촉촉하게 이렇게 잠길 정도로 이제 이걸 놔둡니다. 그리고 또 이 미생물이 이제 좋아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놔야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으라고 이러면 미생물들이 추우면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이 좋아하는 온도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이제 보통 30도 그 정도 30도에서 40도 온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저희들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30도에서 40도 맞춰주면 됐는데 집에서 그거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따뜻 30도라고 하는 건 이제 미지근하고 따뜻한 그런 정도 온도거든요. 고런 데 이걸 놔두는 거예요. 놔두다 보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이제 거기서 막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미생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저는 지금 따뜻한 물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딱 찍어서 현미경 보면 그때부터 얘가 막 활성화되는 게 보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 미생물들 활성화되는 걸 그때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더 보여드리죠. 이렇게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입니까? 지금 미생물들이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방금 이거 동결건조된 미생물을 물에다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꿈틀꿈틀 하면서 막 움직입니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건데 실제로는 눈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 물을 이렇게 된 이 물을 이렇게 미생물을 넣은 물을 이런 통에다가 해야 시야 여기다가 담그는 거죠. 담가서 발화를 하루를 하든지 24시간을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그런데 너무 오래 놔두면 거기서부터 싸게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 미생물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그 온도가 보통 미지근한 그런 온도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 온도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한테 제일 좋은 미생물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 온도를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람 온도하고 맞추려고 시앗 발화한 그 통을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데다가 놔두게 되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인 거 아니 시앗이 있는데 시앗이 있다만큼 만약에 이만큼 크다 그러면 거기에 미생물이 수십억 마리가 붙습니다. 그 시앗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하나 미생물을 점을 하나 찍었잖아요. 한 방울 딱 들으면 여기서 그냥 수천억 마리가 있어요. 이 한 방울에 그럼 하물며 시앗 거기에는 수십억 마리 이상이 거기에 막 붙어가지고 그 시앗 먹겠다고 막 미생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쥐가 무슨 수로 단단한 시앗을 먹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 먹죠. 그런데 이제 시앗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앗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벌어진 틈으로 미생물들이 막 침투를 해가지고 먹겠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쥐가 자리를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생물 칩을 이제 그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앗을 우리가 한 24시간 놔두면 이제 미생물들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시앗에 미생물들이 한 그떡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가끔 코팅되어 있다. 미생물로 코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자주 합니다만은 미생물이 한 그떡 붙어 있다. 그걸 이제 미생물로 코팅시킨 거죠. 이제 그 코팅된 그 시앗을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이제 이제 흙하고 같이 담아놓는 겁니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싹이 이렇게 터면서 이제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 싹의 뿌리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생물들은 20분에 한 번씩 빨리 하는 애들은 2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분열을 하고 번식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그 시앗하고 그 다음에 시앗이 사이 터면 그 뿌리에도 이제 붙죠. 그 뿌리를 건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건에 미생물들이 이제 붙어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뭐 흙이나 다른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병원균들 이런 애들을 미생물이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은 그 시앗하고 24시간 있으면 친해진 거예요.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이제 아 여기가 내 집인가 보다. 그리고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 시앗에 24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담가 놓으면 거기다 집을 이미 지어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내 집이구나. 여기서 나는 평생 살아야지. 그런데 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충해나 뭐 이런 애들이 처음에는 안 크잖아요. 조그맣게 같은 미생물 크기만큼 작게 오거든요. 그럼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걸 다 막아야 됩니다. 이제 이 시앗에 붙어있는 이제 저희들 균이 코팅된 이 애들이 이제 그걸 다 막아내죠. 막아내고 그리고 이제 적들이 이렇게 막 오게 되면 미생물들은 지 세력을 막 늪힙니다. 막 갑자기 막 부지런해지고 막 이제 세력을 막 늪히게 되죠. 그리고 또 시앗 입장에서는 어 이 미생물이 내 적을 막아주네. 그러면 얘하고 친해지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하고 이제 그 시앗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유치원을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동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6살 이전에 5살 이전에 이제 그 친구들 그걸 우리는 꼬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제 옷 이렇게 홀라당 벗고 뭐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아 이거 감차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벗고 이렇게 막 뛰는 그 꼬치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앗하고 미생물하고 처음부터 딱 저희들 요원플러스하고 처음부터 딱 친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들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은 평생 그러면 뭐 70살, 80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생물의 일생은 평생에 많이 20분, 30분 심하면 뭐 좀 길어봤자 며칠 안 가요. 미생물들은. 그런데 지는 죽지만 지 후손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생명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평생 70년, 80년, 100살 이거하고 미생물들 평생하고는 그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식물의 평생 그것도 다르죠. 뭐 이거 저 시앗불이 가지고 가을 되면 우리가 쏙딱떡 먹어버리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한 6, 7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식물의 평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의 시간 우리 인간 사람들의 시간하고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6개월 정도 동안은 이 식물이 뿌리에서 있는 그 서식하는 미생물들하고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 그 지내는 그 방법은 처음부터 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넉대 있잖아요. 넉대. 넉대는 생후 한 30일에서 40일 그 사이에 이제 지가 뭘 딱 봤다 아닙니까? 보면 이렇게 딱 각인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인된 그 만약에 지가 어미를 봤다 그러면 이제 어미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어미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고 사람을 봤다 그러면 사람한테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지 어미인 줄 알고 계속 이제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미생물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 됐든 간에 처음에 이제 발화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담가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나 제가 혼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해가지고 잘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보고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결국 이제 세포현미경이나 아니면 위상차 미생물 보는 현미경 세포현미경은 이팔이나 뭐 이런 거 보는 현미경이죠. 그런 걸 봐가지고 활성화됐는지 활성화된 게 막 쭈쭈쭈쭈 이렇게 보여요. 눈에 막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저는 공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해볼 거예요. 이렇게 다 해보고 저렇게 다 해보고 계속 이제 해서 그 결과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씨앗 발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세요. 이런 걸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다 흙 같은 것도 주문하고 흙도 이때만큼 큰 부대기 하나가 6천원 이리밖에 안 해요. 그러면 산에서 흙 20킬로씩 들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억수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오니까 그거 흙 담아가지고 씨앗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사지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